팁스 잉글리쉬의 파워그래머 아홉 번째 수식어 중에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오늘은 배워볼 거야. 지난 시간에 주격을 배웠는데 이제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처음에 보니까 whom이 나왔네. whom, 목적격이라는 거야. 가로 열고 who와 that이 있는데 얘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주격은 그러니까 주어는 whom을 써줘. 그리고 목적어는 whom을 써줘. 근데 왜 얘를 써주니 미국식 영어에서 다 간략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원래 영어는 주언지 목적언지를 분명하게 해주잖아. 주어일 때는 she, 목적어일 때는 her 이렇게 구분해줘서 문장 속에 일단 she가 나오면 얘는 그녀를이 아니라 그녀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줘. 안 헷갈리도록. 그래서 이 대명사로 쓸 때도 주어는 who, 그러니까 who는 누구는, whom은 누구를 이런 개념인데 후로 다 통칭해서 써버리네.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설명해줄게. 왜 얘네들이 바꿔 써도 헷갈리지 않을까. 문장 보자. the man is rich. 우리 계속 부자를 얘기하거든.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엄마, 아빠를 재벌로 만든다. 좀 실패했지? 잘 안 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부자랑 결혼하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찾는 거야. 부자를 찾는 거야. the man is rich. 그 사람 부자야.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이제 잘 이제 만나고 이제 성공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남자는 부자인데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게 됐대.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누구야? 지금 힘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the man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힘이 더 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더 맨을 꾸며주는 문장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이 I am going to marry him이라는 문장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이 맨 뒤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다음 문장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더 맨은 주어, 서술어, 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칠해놓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없어도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없어도 말 되지? the man is rich.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꿔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너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워줘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한 거야.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자꾸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세뇌를 시킬 거야. 종속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end가 아니라 death로 왔지. 종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와야 되므로 종속절은 접속사를 붙이고 주어, 서술어를 붙이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 봤더니 가로 안에 있는 걸 봤더니 어? 여기 힘이 없어졌네? 어? 그리고 접속사가 없어졌네? 그리고 뭐가 생겼지? 흠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 흠은 death과 힘이 합쳐진 거지.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힘을 뭘로 써줘야 돼? 힘을 흠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death은 그대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death을 빼버리고 흠이 앞으로 와버리는 거지. 이해 됐니? 아니면 흠을 빼버리고 death이 그대로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된 문장이 어떤 거냐면 이 문장이야. 48번 문장. 지금 여기에는 흠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왔어? death이 왔지? death, I'm going to marry. 여기 뭐가 와야 돼? 원래는 이제 힘이 와야 되는 거고 이해 됐니? 여기는 원래 death의 개념이 와야 되는 거지. 힘은 흠을 말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된 이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의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명사랑 다르게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나는 결혼할 건데 이 death과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흠이 목적어다. 흠이 death로 된 거니까.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이해 됐지? 그래서 이때 death은 지난 주격에서 설명했듯이 원래는 출신 성분이 접속사인데 대명사의 역할을 내가 해 주지 뭐 이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about death처럼 전시사 뒤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49번 문장을 보자. 그나마 있던 무엇도 없어져 버렸어. 지금 death도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라는 개념이 나와 접속사가 어떻다고?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다라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거 확실하게 해 주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 번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다라고 외워버리면 나중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헷갈린다 그랬지? 그래서 딱 보면 원래 접속사절이 주어 서수로 되어 있으면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알아요. 대절을. 그런데 뭐냐면 네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이게 완전한 문장이 들어왔잖아. 주어부터. 그래서 얘 빼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I know that you are rich 이래도 되고 I know you are rich 이래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중간에 나와 있는 that을 빼도 어? 주어부터 시작했네? 어? 그럼 얘는 문장이네? 문장의 덩어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잘 안 돼도 원어미는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뺀다는 거야. 생략이 돼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주격이나 수협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갑자기 주어가 없어져 버리니까 당황스럽지. 동사부터 나오는 거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 앞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를 사용하고 동일하게 됐으로 바꿔서 쓰인다. 현대 영어에서는 됐이 더 많이 쓰인다. 자, 이 문장도 보면은 어? 그 무빙은 무빙이었어. 이것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니라 무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진행형의 패턴이 아니고 마음을 건드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터칭, 무빙, 감동을 준다는 얘기지. 용어가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문장 분석을 조금 더 고쳐주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봤대. 어젯밤에 보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서 같은 거를 찾아줘. 이런 문장을, 문제를 풀 때 더 무비랑 같은 게 it이잖아. 그러니까 it하고 무비하고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이 이 뒤에 가도 되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무비 뒤에 가도 돼. 그런데 우리가 대명사를 관계대명사절로 꾸며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을 통으로, 통으로, 어디 뒤로? 이 뒤로 보내서 문장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밤에 봤던 그 영화는 참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어. 그 영화를. 위치가 어떻게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 영화는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감동적이었다. 위치 대신에 무엇으로? 됐으로. 얘 빼도 주어부터 시작하니까 생략 가능. 우리는 문장만 인식하면 돼. 문장은 무조건 주어부터 시작해. 알 수 있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형태 꼭 기억해두자. 그래서 오늘 목적격은 좀 간단하게 끝났지? 왜냐하면 주격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장 순서만 잘 이해하고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야. Sekboard 말규 jumping 200. 23 23 23 24